안녕하세요. 유닛 14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닛 14. The girl who won the race is my sister. 음, 이번에 뭐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올 때 주간대인가, 못간대인가, 소유격인가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먼저 후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형용사절의 시작. Who won the race? 그 소녀는 이겼는데 그 경기에서 그 소녀는입니다. My sister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격관계 대명사는 선행사를 확인하고 주어동사 수일치 이렇게 꼭 투스텝도 올려주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선행사를 확인하고 보니까 소녀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사람이니까 후 올 수 있죠. 됐도 되죠. 수일치 따지려고 원을 봤는데 과거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여기는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네요. 이런 구조. 주하고 동사 사이에 형용사절이 들어가는 구조. 네, 이럴 때는 수일치가 포인트죠. 단수여서 단수. We had a teacher who inspired us to pursue science. 우리에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감을 줬는데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과학을. 앞에서는 볼 게 없는데요.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사를 확인하고 주어동사 수일치 후 올 수 있고요. 네, 수일치하려고 봤는데 과거여서 넘기고요. inspired 배우 중요하죠. 얘 때문에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맞죠? 네, 5형식 동사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 적절히 왔습니다. 다음. 있을까요? 하나의 가게가 출제 포인트 수일치. 이즈가 되는 이유는 스토어 때문이고요.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나오기 때문에 선행사를 확인하고 주어동사 수일치. 대둘 수 있고 모둘 이유 없고 단수여서 sales가 왔습니다. Is there a store that sells organic vegetables nearby 근처에? organic vegetables을 판매하는 가게가 저기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일단 수일치 적절하고 세일 뒤에 목적을 자리에 organic vegetables가 왔고 그 다음에 이누프사고요. 나머지는 볼 게 없어서 후닥 넘어가겠습니다. mountain trail which winds through the forest is to see for us to hike comfortably. 그 산에 산 길은 그런데 그 길은 에워싸는데 through the forest. 숲을 통해서. 오케이. 발음을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갈게요. The mountain trail which winds through the forest is to see for us to hike comfortably. winds입니다. 와인드가 아니라. 그래서 와인드는 감 따니까요. 오케이. mountain trail which winds through. 그래서 winds는 일단 주격관계 대명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위치. 잡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투투. 잡아내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잡아내셨습니다. 마지막 comfortably 하이크를 꾸며주고 있죠. 해석을 해보면은. 취재보드 형부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돌아올게요. 나머지 다 철했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사를 확인하고 주어동사 수일치. 오류 없죠. 위치 되고 됐도 되고. 그리고 수일치. 단수 적절합니다.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다 현재형으로 가고 있고요. winds through the forest는 산을 가로질러 간다인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winds through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잠깐만.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산 뒤로 가게 되겠죠. 다시 와.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갈 때 그때 winds through라고 해요.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winds through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winds through라는 표현을 우리가 잡았고 이렇게 하나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The wind 같은 경우는 감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바람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wind라고 하게 되죠. I have a friend whose brother is a famous actor. 저는 있어요. 친구가 그 친구의 brother는 인대 한 명의 유명한 배우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격이죠. 그럼 이렇게가 하나의 세트겠죠. 저는 얘를 주어로 봐야 되고 이즈, 이영식, 주격, 보호자리 명사가 들어갔어요. 소유격 같은 경우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소유격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끊어서 뒤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고 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se brother를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고 whose brother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내지는 보호자리에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절대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 whose advice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whose brother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다음. Mike met a scientist whom he had always admired. Mike는 만났어요. 과학자를, 그 사람을 그는 항상 존경했었는데 오케이, 존경해왔는데 오케이, 항상 존경해오던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되는 거네요. whom은 못 간대입니다. 못 간대로 he had always admired. 뒤, 요자리. 목적어의 유무를 따져야 되고 없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요. whom 해도 되고 who 해도 됩니다. 못 간대 같은 경우는 그죠? 네.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 비, 조, 뒤니까 조동사 뒤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she lost a bike. 그녀는 분실했어요. 자전거를 that, 그 자전거는 그녀의 아빠가 주셨던 건데 그녀에게 그녀의 생일선물로 오케이. she lost a bike. 서명식이고요. 얘는 뭐죠? 못 간대죠. 자, 누구 뒤에 뭐가 없다? 여기 여기. her 뒤에 직목이 네, 직목이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뒤는 불안전한 절인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 그녀의 아빠는 줬다, 그녀를 이렇게 되면은요. 아빠가 사람을 줬다가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게이브가 사형식 동사로 사용되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간목이 있는데 직목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완전한 절로 보게 되는데 힘을 좀 더 키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연습을 함으로써. The library is a place where I spend most of my weekend studying. 도서관은 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완전한 절 봐야 돼요. 출제 포인트는 관대 간부죠. I 주어 spend 3형식 그 다음 most of my weekends 목적어 그 다음에 spend time ing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완전한 절이 왔어 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 spend 뒤에 타임이 오고 그 다음에 ing 가 온 거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 이 자리를 투부정사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ing 무조건 와야 되를 생각하셨는가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을 그날에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는데 어디에서 카페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관대 관부죠. 왠 뒤에 완전한 절이 왔나요? 네,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죠. 이렇게 주어 동사 1형식 카페에서 네, 완전한 절이 왔죠? 꼭 누구를 만났다 할 필요 없죠. 우리 처음에 만났잖아 만 해도 여기서는 충분히 맥락이 만들어 형성되기 때문에 뭐 불안전한 절이 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맥락에 달려있다. 해석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해하는 거 그 이유 그 이유는 그녀가 resigned 그만두게 된 이유인데 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합니다. For the team's future planning 그 팀의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 오케이 저기서 포인트 몇 개 볼 게 있네요. 이즈가 본동사인데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왔기 때문에 수일치 무조건 단수 이렇게 생각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고 크로셜은 주격 보호자리잖아요. 출제 포인트 형부 잡아냈는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는 뭐 볼 게 없잖아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출제 포인트 관대 관부 그녀는 사임을 했습니다. 네, 충분히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관대 간부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사람들은 자주 간과합니다. The unsettling thought 그 불편한 사고를 근데 그 불편한 사고는 transfers their own mind. 이거 꼭 외워 주십시오. transfers traverse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가다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등을 깊이 깊이 있게 고찰하다 검토하다 상세히 논하다 반박하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traverse는 자타가다 됩니다. 알겠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가로지르다 라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주의 깊게 고찰하다 만만치 않게 사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사람들은 자주 간과합니다. 그 불편한 사고를 그런데 그 불편한 사고는 오고 가는데 그들만의 머리를 오케이 머릿속을 All right 자, 이게 뭐예요? 빈도보사니까 일반 동사 앞, 비, 조, 뒤 네, 일단 빈도보사 잡아내셨죠? 오블루크는 간과하다 을을 간과하다 타동사로 목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됐은 주격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행사를 확인하고 주어동사 스위치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봤을 때 Unsettling Thoughts를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대시 보들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동사가 적절히 왔고요. 자타다 되죠? 목적어 가지기 때문에 오류 없습니다. Summer is the season when they explore or new destination 여름은 입니다. 계절입니다. 그 계절에 그들은 탐험하는 데 새로운 목적지들을 네, 첫째 포인트 관대간부 뒤를 보면 삼형식의 완전한 절 오케이, 다음 그 날은 여기서 그 날이란 무슨 날이냐면 그들의 꿈이 will materialize 실현되어질 날인데 is 입니다.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사네요. 그죠? 네, 진행형으로 출제 포인트는 관대간부죠. 뒤를 보니까 주어동사에 완전한 절이 왔습니다. 네, materialize 이 단어도 난 짓고 갈게요. 여기서는 제가 맥락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실현이 되다 구체화 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뜻도 있냐면 확실한 형태를 취하다 라는 자동사로도 해석이 돼요. 자타 다 돼요. 알겠죠? 네, 무엇무엇을 구체화하다 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자동사로는 확실한 형태를 취하다 네, 사실이 되다 실현되다 실행되다 실현되다 실행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알겠죠? 여기서는 실현되다죠? 네, 구체화되다 실현되다 Tell me the reason why you didn't turn up Tell me the reason 사형식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인데 최저 포인트 관대 간부 일형식의 완전한 절 Tell me one of the reasons 사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감옥, 짐목 원업 뒤에 복수 명사 자, 그 다음에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세요. Why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란 앞에 있는 reasons가 아니라 원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출제 포인트 관대 간부 The company is facing financial challenges 사명식입니다. 완전한 절이 왔어요. 관부의 쓰임에 오류가 없다. 그 다음 Young puppies often mimic the playful behaviors they observe in all the dogs. 어린 강아지들은 자주 흉내냅니다. 그 장난기가 많은 행동들을 그런데 그 행동은 퍼피들이 관찰하는 건데 무엇에 있어서 나이가 있는 강아지들에게 있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빈도보사니까요. 일반 동사 앞 오류 없죠? 오케이 mimic copy의 동의어고 기출어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된 거죠? 네, 그 행동은 위치, 목간다 생략 observe 뒤에 목적어 유무 따져 주셨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스피치를 연설을 그 연설은 그의 어디언스가 잊지 못할 연설이었는데 이렇게 해석되죠? 사명식, 타동 그냥 깔끔한 문장이고요. 목간다 생략 forget the 목적어의 유무 따져 주셔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있어요. 하나의 간단한 단계가 그 단계는 우리가 취하는 단계인데 뭐하기 위해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최제 포인트입니다. ease switch 뒤에 step 이기 때문에 단수 맞고요. which we take 목간다 생략 누구 뒤 뭐가 없다 take 뒤에 목적 없는 거 확인하셨어야 됐고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네. 그 딕텍티브의 업무는 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조각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함께 무엇의 단서들의 무엇에 따라 그 base on 무엇에 따라 무엇에 따라 base on the cryptic message left behind cryptic 단어 좀 짓고 갈게요. 자 cryptic 은 숨은 비밀에 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고요. 숨은 비밀에 secret 오케이 수수깃기 같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밀의 메시지에 기반 이제 남겨진 뒤에 남겨진 비밀의 메시지에 따라 그 단서들을 단서들의 조각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문포 포인트를 잡을 건데요. two peas together the clues together together 부사가 중간에 들어간 거고 piece가 동사 piece the clue 가 조각을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죠. 명사라고 정의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맞추는 건데 무엇에 따라 맞추는 거다. 그래서 base the 같은 경우는 뒤에서 앞에 있는 클루를 꾸며주는 형용사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보셨어야 합니다. 해석을 해보고 아는 거예요. 알겠죠?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엇무엇에 따라 무엇에 따라 비밀스러운 메시지에 따라 그런데 그 메시지는 뒤에 남겨진 메시지였는데 여기가 이제 출제 포인트가 테겠죠.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주어의 유무 시제와 테를 다 따져주셨어야 됐고 해석 다 들어보셨겠지만 뒤에 분사 구문이 들어가게 되면 주어가 뻔할 경우는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베이스온 같은 경우는 절대 베이싱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얘는 무조건 PP 그럼 PP이면 시제는 중요하지 않음 그래서 나오면 고마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A single stray hair found on the victim's clothing provided crucial DNA evidence 한 가닥 가닥이 stray예요.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어진 어디에서 그 피해자의 옷에서 제공해줬어요. 중요한 DNA 증거를 오케이 오케이 found on the victim's clothing 까지 형용사 구로 뒤에서 앞에는 헤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본동사는 provided이고요. 목적어 자리에 crucial DNA evidence 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스위치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미 과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됐죠? 다음 history is a tapestry from which we weave our understanding of the past and the and present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tapestry입니다. tapestry가 뭐냐면요. 천조각들이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해서 패치가 된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tapestry라고 하거든요. 이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tapestry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뭐냐 짜임이죠. 그 짜임으로부터 우리가 weave 서로 엮는데 우리의 이해를 무엇에 대한 과거와 그리고 현재에 대한 오케이 자 포인트 잡을게요. from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다? 형용사 절입니다. 그럼 이 위치의 선행사는 tapestry인 거죠. 그죠? 그 tapestry로부터 우리는 짭니다. from which we weave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과거와 현재 자 그러면 짠다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와 현재의 이해를 더 돕는데 이런 맥락으로 사용되는 거죠. 자 from which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출제 포인트 관대 관부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위 주어 weave 타동 understanding of the past and the present 가 목적어입니다. 네. 그래서 오류가 없죠. 만약에 뒤에 주어내질 목적어가 없었다면 from을 생략해야 됐을 겁니다. and the dimly lead ad egg 여기는 ad egg 이라는 거는 다락방이고요. 그러니까 dimly는 희미하게 불이 비춰지는 다락방 안에서 그 속에서 forgotten treasures gathered must 잊혀진 보물들이 먼지를 먼지를 gather 모으게 되었는데 지격한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다시 말해 번역을 하게 되면 잊혀진 보물들 위에 먼지가 쌓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쌓이게 되었는데 라는 표현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먼지를 모았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3형식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관대관부 관부의 쓰임에 오류가 없습니다. 다음 She tumbled upon a hidden devil 우연히 발견하게 되다를 tumbled upon 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숨겨진 다이어리를 그런데 그 다이어리는 가득 차 있었는데 네 가득 차 있었는데 무엇으로? 비밀로 어디로부터 from a bygone era 이미 지나간 시절 또는 지나간 시대로 붙어온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됐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네 fill a with b를 알아야 되고요. a를 b로 채우다. 네 자 그러면은 with가 붙은 것을 보고 출제 포인트 태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도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그는 만났어요. 누구를 여성을 기차 안에서 그런데 그 기차는 아니죠. 그 여성분은 보였는데 길을 잃은 것 아 loss in thought 네요. 이렇게 하나 세트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됐어요? 네. 제 해석도 들으셨죠? 처음에 이것만 딱 봤는데 이거 딱 보고 아 하고 제가 의미를 바꿨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앞에서는 딱히 볼 게 없고 후 같은 경우 맞아? 이렇게 물었는데 선행사는 누구다? 해석상 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주간대 못간대의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라는 것만 제발 네. 그런 것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해석을 해서 선행사를 잡아낸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심드는 이용식 동사 주격 보호 자리에 lost가 왔어요. 오케이. 올 수 있어요. 네. 네. Lost 올 수 있어요. Lost in thought 이렇게가 하나의 표현인데 생각에 사로잡히다를 Lost in though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주격 보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 뭐 전혀 오류가 없죠. 그죠? and 절과 절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동사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뒤로 가셨어야 되고 지각 동사가 올 때 O.C. 자리는 충분히 ING가 될 수 있습니다. My sister lives in a charming cottage whose garden burst with colorful flowers all around year round 내 시스터는 살아요. 아주 매력적인 커티지 안에 자 커티지가 뭐죠 여러분? 작은 집 작은 별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커티지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뭐 됐죠? 일형식이고 뭐 전체 사고 부사고고 그 다음 whose garden 그 그럼 이게 뭘까요? whose garden burst with 그러면 그것의 garden은 burst with 가득 차 있는데 화려한 꽃들로 1년 내내를 year round 라고 얘기합니다. 자 whose의 선행사는 무엇일까요? 네 whose garden의 선행사를 커티지의 garden이라고 봐도 되고 my sister's garden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맥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커티지 안에 또 뭐죠? 뭐 garden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She lent me a science fiction novel by her favorite author, which explores the possibility of time travel. 렌트를 보고 사용식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간목 그리고 직목. 누구에 의해서? 그녀의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Which explores?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time travel의 가능성을 탐험하는 이야기인데, 위치의 선행사는 뭐다? 해석상 science fiction novel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행사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앞에 명사가 겁나 많죠? 네, 많지는 않네요. 두 개네요. 어쨌든 해석으로 잡아낸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The whole team had gathered for a celebratory dinner. 전체의 팀은 뭐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념할 저녁 식사를 위해서. Which culminated with autographed football being present. 네, culminate 라는 단어 의미 짚고 갈 거예요. culminate는 뭐냐? 첫 번째, 최고점에 다르다. 전성기에 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무엇이 되다. 자동사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점에 다르다. 네, 자, 그리고 타동사도 됩니다. 무엇을 끝나게 하다. 무엇을 완결시키다. 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알겠죠? 네, which culminated with 끝났는데, 마무리되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마무리되고 끝나게 될까요? 바로 앞에 있는 celebratory dinner를 말하는 거겠죠. 그 식사는 마무리되었는데 무엇으로 마무리되었냐면 사인을 해주는 autographed football being presented. 네, 존재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사인이 되어진 축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해도 되고 또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Nancy began to say something. 맥락이 더 필요해요. Nancy began to say something about a recent trip. Nancy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에 대해서, 그녀의 최고의 여정에 대해서 when the telephone rang, 전화가 울렸을 때 방해를 하며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생각의 흐름을 train of thought. 알겠죠? 왜? 트레이닝 기차가 엮여있고 기니까 생각의 흐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출제 포인트 잡을 건데 뒤에 투부정사 versus ING 둘 다 올 수 있는 동사입니다. Nancy began to say something about her recent trip. 그녀의 트립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When the phone rang, when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 rang이 출제 포인트인가 하고 봤더니 과거예요. 자, 그러면 재빠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으셨어야 돼. 자, 그러면 전체는 begin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동동분 잡아내셨어야 돼요. 출제 포인트 뭐예요? 태조. 네. 뒤를 보니까 her train of thought가 있기 때문에 능동에 쓰이면 오류가 없다. The last time that I went to Scotland was with my friends. 마지막. 내가 스컬랜드로 갔던 마지막은 내 친구와 함께였다. When the weather was beautiful, 날씨는 아름다웠고 and the hither bloomed the purple across the hills. 자, hither 좀 짚고 가겠습니다. hither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his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희스. 혼합 색깔을 가지고 있는 뭐 꽃의 종류? 네. 식물의 종류? 네. 그래서 희스. 우리나라에서 희스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냥 여기 블룸을 보고 왠지 꽃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꽃을 피웠는, 만개했는데 무엇을 파란색을 across the hill 언덕에, 언덕 너머로 오케이. 자, 그럼 포인트 잡겠습니다. The last time which the last time that 출제 포인트 뭐죠? The last time that I went to Scotland was 그 마지막 시간 내가 스컬랜드로 갔던 그 마지막 시간은 was이었습니다. 술 취 내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자, 그럼 I went to Scotland the last time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뭐가 포인트냐면요. I went the last time to Scotland 여기서 the last time은 부사로 뒤에서는 부사로 사용되는 뒤에는 완전한 절이거든요. 알겠죠? 왜냐하면 went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절이에요. 출제 포인트는 관대, 관부인데 독해일 때는 여러분에게 관부인데 이렇게 됐을 쓸 때가 있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쵸. 네, 관부입니다. 제가 the last 때문에 그쵸. 대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I went 나는 갔어요 스커트랜드로 그 마지막 시간에니까 네,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when the last time when I went to Scotland 랜드가 맞아요. 문법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문법 문제로 대시 관부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때 강조 구문밖에 없습니다. 자, 스위치 잡아내시고 전체 사고 넘어가고 when 최적 포인트 시제입니다. 자, 어디를 묻고 있는 거죠? when the weather was beautiful and the heater bloomed the purple across the hill 전체가 누구다? was의 시제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앞에도 뒤에도 있어요. last time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뒤에도 있기 때문에 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we went to a 퀸트 호텔 nestle in the heart of a city where we enjoyed delicious local cuisine and explored the nearby historical sites. 우리는 갔어요. 투어 퀸트 호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력적인 뭔가 예스럽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거 알겠죠? 예스럽고 멋있는 곳 이런 것들 진기하고 기묘하고 즐거운 별나고 재미있는 그래서 이 퀸트의 동의어가 ordinary예요. ordinary ordinary ordinary는 평범한 지그시 평범한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반대말이 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기묘한 호텔로 갔어요. 자리 잡고 있는 도시 중심가에 where 그곳에서 우리는 즐겼는데 무엇을 맛있는 현지의 요리를 그리고 탐험했는데 관대 근처의 역사적인 사이트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맛있는 현지의 음식도 먹고 역사적 사이트도 탐험을 했다면 웨얼의 선행사는 뭘까요? 어디일까요? The heart of the city 를 말해주는 거겠죠. 네, 전체를 말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도시 중심가에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기타 등등 한 거예요. 출제 포인트 관대, 관부 뒤에 사명식의 완전한 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부의 쓰임에 오류가 없습니다. 내슬드 출제 포인트 태 입니다. 자리가 잡힌 이죠. 스스로 잡을 수 없으니까요. 소동의 쓰임에 오류가 없습니다. She is going to spend a few days in Manhattan where her son works as a journalist and lives in a bustling apartment overlooking central park. She is going to 부정사 이건 알고 있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요. She is going to spend a few days in Manhattan 여기서 이것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최저 포인트 관대 관부 Manhattan 에서 그녀의 아들은 일을 합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병렬 삽니다 works and lives in a bustling apartment 어떤 되게 분주한 아파트에서 overlooking central park central park central park 를 내려다 보는 네. 그래서 central park 를 직접 내려다 보죠. 목적은 있기 때문에 능동에 쓰이면 오류가 없고 분사이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 태 라는 것을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내 남편과 나는 found ourselves transported back to carefree days found ourselves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transported back 이송되어지는 다시 어디로 to carefree days visiting the beach of our childhood 재방문을 하며 해변가를 우리 어린 시절에 그 해변가는 동격 설명 들어갑니다. 한 장소인데 where 그곳에서 every grain of sun 모든 모래의 모래 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의 기억을 그리고 모든 코너는 메아리를 치고 있었는데 무엇으로 웃음으로부터 from times 시간으로부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란 이미 흘러간 시간인데 뭔가 되게 좀 멋들어지는 글이네요. 발견하게 되다로 사용되었죠. 우리 스스로 제기될 명사입니다. 제기용법 그리고 Founders of Transported Bang 이거 뭐죠? 출제 포인트 태 우리가 다시 걱정거리가 없었던 그 날로 돌아가 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P에 쓰이면 우리가 없고 여기서는 동동분이죠. 출제 포인트 태고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에 쓰이면 우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관대 관부 완전한 저리 왔을까요? 짠 짠 이렇게 삼형식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고 뒤가 굳이 뭐 어찌어찌 할 필요 없어요. 여기만 봐도 돼요. 여기 완전한 저울이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End 병렬이죠. Every corner 주어 L 코드 울렸습니다. 네.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는 전치사가 이렇게 With laughter 묶이고 From times gone by 이렇게 흘러지나간 시간으로 붙어 됐을까요? His culinary 그리의 음 그의 요리 실력은 이었습니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보다 than was anticipated 기대를 했던 것보다 이 than이 뭐예요? 유사관계 대명사입니다. 선행사는 more impressive 이 되는 거고 뒤에 불안전한 절을 가지죠. 해석 다시 들어보세요. 그의 요리 실력은 이었습니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댔던 것보다 이렇게 됐죠? 다음 Students should not spend more time than is required 학생들은 시간을 보내선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란 요구되어지는 시간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주어진 과제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덴도 유사관계 대명사예요. 선행사에 몰이 들어가죠. 불완전한 졸여 오고 있고 Using its powerful wings 그것에 강력한 저기 뭐야 이거 날개들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이거 독수리들은 Can sol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리고 캐치 잡을 수 있습니다. 연결되죠? 어떻게 무엇을 꽤 많은 동물들을 as 뭐 만큼 우리 이글이 원하는 것 만큼 이렇게 됩니다. 자, 포인트를 잡을 건데 얘는 분사구물이거든요. 주어의 유무 따지고 시제화태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글이 자기의 강력한 날개를 사용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오리가 없어요. It's switch인데 뒤에서 너 이거 한 마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단수의 쓰임에 오류가 없어요. 병렬로 저기 뭐야 엔드로 병렬이고 그 다음 as many pray as 에서 어떻게 된 거죠? 형경사나 부사가 꼭 올 필요 없다.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보는 걸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부정문이라면 as를 소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문제에 다 푸셨기를 바라고 1번 그리고 뒤로 넘어가 3번 이렇게 두 개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이 요지로 적절한 게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네, 1번 보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은 Learning happens everywhere. 학습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발생합니다. Not just in the classroom. 교실뿐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핵심이 예인 것으로 보이고요. Supportive parents cheer on their kids, not control them. 오케이. 지지를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응원하지 통제하지 않는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게 핵심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3번은 성공. 아이들의 교육의 성공은 also requires 역시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부모의 노력을 요한다. 오케이. Children's natural curiosity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은 그리고 또 코핑 스킬은 네, 코핑 스킬은 대처 능력입니다. Grow stronger with supportive parents 지지를 하는 부모님과 함께 더 강해집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핵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올라가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Kids may be in school 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학교에 있기도 하지만 but their learning doesn't stop at the classroom door. 그렇죠. 어디에서 그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음은 교실 문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parents play a huge role 부모님의 역할이 큽니다. 아이들의 성공에 있어서 잠시만요.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네. 자, 1번은요. 부모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지지하는 부모라면 애들을 응원해야 돼. 그게 핵심이 아니죠. 아이들의 성공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자, 그 다음 4번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대처 능력에 국한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한번 보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밑줄 친 부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제자가 원하는 바가 뭐지? 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부터 보죠. So, 그래서 While new traffic rules aim for smoother roles 그래서 새로운 교통에 관련된 법안이 훨씬 더 smoother 편리한 도로를 목표로 하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그 편리한 도로 라기보다는 더 원활한 도로를 목표로 하지만 Implementing them 그 규칙들을 도입하는 것은 1번 하나의 복잡한 목표이며 Requiring 유압니다. 인내와 교육을 잠깐만요. 그럼 이게 정답이라면 이게 핵심인 것으로 보여요. 복잡하다. 이것도 필요하고 2번을 볼까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즉각적인 교통의 흐름에 향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즉각적인 이게 중요하겠네요. Usually results in instant acceptance by the community. 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즉각적인 수용 그런데 누구에 의한 커뮤니티에 의한 공동체에 의한 마을에 의한 즉각적인 수용의 결과를 초래한다. May result in chaos at first before its success 처음에는 일단 at first 라고 했으니까요. 혼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새로운 교통 규칙이 더 원활한 도로를 목표로 하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implementing them 실행하는 것 도입하는 것은 어찌 저찌 하다. 오케이. 네. 어찌 할까? 위하서부터 볼까요? Changing traffic rules sounds easy. 교통의 법칙을 교통 규칙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It's like teaching a whole city a new lesson 그것은 마치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식 전체 도시의 하나의 새로운 레슨을 아 잠깐만 음 개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번밖에 없네. 계속 갈게요. 제일 먼저 There is a confusion 혼란이 있을 겁니다. 대박. 그쵸? 혼란? 네. 컴플렉스 복잡해요. 새로운 사인의 마킹에 아마도 심지어 핸드 시그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항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습관은 어렵게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일부의 운전사들은 저항할지도 몰라요. 그 변화에 야기하며 혼란을 도로상에서 혼란 혼란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장애예요. How do you make sure everyone's following the new rules? 모든 분들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What about the cost? 비용은요? Printing signs Training officers Updating technology All add up 이 모든 것들에 비용이 다 추가가 되겠죠. Finally there's the impact 영향력 도 있어요. Will the new rules actually make things better?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장만 봐도 바로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1번밖에 없었습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읽어봤어요. 그다음 넘어갈 게 없네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오키도키 빠이